3 x 2 가자! 안돼! 왜 기어들어? 봉기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몽은형 자입니다. 오늘은 시카시 yüz 월 리뷰를 해볼게요. 그러면 고고! 첫 번째 200명 이벤트를 달성했습니다. 블러디롱기누스 이벤트 당첨자 영상은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독자 200명 이벤트 선물로 골드 위닝 말퀴리 레이어를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센스 잊지 마세요. 지크 엑스칼리버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성스러운 검 엑스칼리버가 모티브죠. 메탈 소드의 무게를 검 끝에 집중시켜서 돌면서 상대에게 일격을 가하는 그런 레이어입니다. 끈은 5번 디스크고요. 프레임은 범프 프레임, 드라이버는 아토믹 드라이버입니다. 살짝 기울여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앉히는 부분이 있어요. 반짝반짝 거리면서 그쪽에다 쏙 집어넣어서 붙이면 되겠더라고요. 자, 끝! 다 붙였습니다. 자, 어때요? 퀄리티가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자, 이번에는 지크 엑스칼리버와 다른 베이들의 배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닝 마이키리 해볼게요. 1, 2, 1, 2, 1 위닝 샷! 알아, 위닝 샷! 다 쏟아! 우와, 완전히 쎄네! 지크 엑스칼리버 그래도 도전을 해야죠. 도전을 안 받아주면 안되요. 체트 아킬레스와 치크렛 칼리버 치크렛 칼리버 스위트 왕 스위트 왕 아라! 치크렛! 자, 제트 아킬레스 1.4 스위트 왕 아라! 안 돼! 왜 이렇게 웃겨? 공격! 아 역시 치크렛! 1.1 과연 마지막판 자, 공격 들어가야 하는데 공격 과연 안 돼! 아, 망고사 2.2 자, 최강 공격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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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자, 1대 0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배틀 공격 들어갈게요 자 예 그럼 그렇지 잘못돌렸어 오씨 가발! 지크렛 스카이버 역시 지크렛 스카이버가 이겼어요 심지어 호르네우스 지금 거의 버스트 직전이었습니다. 오, 지크엑스로 갈리버 생각보다 강한데요? 어? 우리한테 롱이버스로 자, 이번엔 좌회전 팽이와 우회전 팽이 대결이죠 3,2,1, 골슛 아! 아, 이거 지크엑스로 왜 이렇게 강하지?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범퍼 프레임에 아토믹 드라이버 3,2,1, 골슛 끝 자, 불탔구요 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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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피니쉬 났습니다 자, 게임사위가 안되죠? 3,2,1, 골슛 뭐야? 마지막 칸입니다 어! 막쏘사 막쏘사 지크엑스칼리버이 승입니다 이제 모모양대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알림을 슛 안녕 모모양대 갈게요 Viether 늦은 Metropolit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